BBC 모니터 스피커의 스타일과 음악성 스팬더 클래식 시리즈 안녕하세요 AB프라자 라크놀입니다 저는 황과장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대표적인 스피커죠 스팬더 스팬더의 클래식 시리즈가 입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과 제품 소개의 시간을 가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물건을 내어서 여전히 힘이 들지만 또 힘을 내어서 언박싱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쇼타임! 신속 정확하게 우리 스팬더 클래식 시리즈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세부 모델에 대한 소개 또 스팬더에 대한 이야기는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마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스팬더 클래식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 스팬더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스팬더는 영국에서 1960년대 후반에 BBC 사운드 엔지니어였던 스펜서 휴즈와 아내인 도로시 휴즈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스팬더는 제조, 디자인, 설계 등을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유닛의 제조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팬더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겠죠 바로 BBC 대표적인 BBC 모니터 스피커 브랜드 중에 하나로서 최근에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그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팬더의 라인업을 현재 좀 소개를 하자면 현재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팬더의 매력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A 시리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팬더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그리고 또 음악적 쾌감이 있는 듣는 음악적 쾌감이 있는 D 시리즈 그리고 오늘 소개할 클래식 시리즈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클래식 시리즈는 스팬더의 시작이었던 BBC 모니터 스피커의 스타일과 음악성 그리고 설계 방식까지 꾸준히 이어주고 있는 스팬더의 어떤 대표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옛날 스타일이죠 약간 괴짝이라고도 하고 박스형이라고는 이런 듣는 맛과 보는 맛이 있는 클래식 시리즈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유닛 소개해를 간단히 드리자면 트위터는 원형 폴리아미드 돔 트위터로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고역의 확장성이나 응답성이 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드 같은 경우는 EP77 폴리머콘 다이나믹스가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퍼 같은 경우는 캐블러 합성 돔 우퍼라고 보시고 캐비닛 인클로저는 리어로드 캐비닛입니다 색깔은 월넛, 체리, 월넛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클래식스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팬더 클래식 시리즈의 세부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톨보이 스피커인 클래식 200을 제외하고 다 보고 계시고요 맨 오른쪽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아스 계열이라고 하죠 모델명이 참 읽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팬더도 좀 마찬가지인데 맨 오른쪽부터 보시면 4-5, 3-1, 2-3, 1-2, 클래식 1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4-3, 4-5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편의상 그냥 4, 3, 2, 1, 100 이렇게 읽곤 합니다 보시면 4부터 2까지는 2웨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과 클래식 100 같은 경우는 3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트는 제일 작은 녀석 4-5를 제외하고는 다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 모델은 전면 덕트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후면 덕트 그 다음에 제일 작은 4-5 같은 경우는 밀폐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압 같은 경우는 84, 88, 88, 87, 87 제일 작은 4-5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는 음압이 꽤 높은 편이라 그래도 구동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범위 같은 경우는 고역은 25kHz로 동일합니다 전 모델 대신 저역 같은 경우만 55, 40, 35, 30, 25까지 내려갑니다 각 모델별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본다면 제일 작은 스피커죠 4-5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앙증맞습니다 앙증맞죠 니어필드에 적합한 스피커이지만 또 의외로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난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3-1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압이 88dB입니다 간편한 구동 들어보시면 2-way의 매력들 상당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로 클래식 2-3 같은 경우는 우퍼가 8인치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펀치감과 무게감을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또 반면에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정도 가면 사실 북셀프라고 하기에는 좀 크죠 인식 크고 3A로 구성되어 있고요 듣는 즐거움도 상당하고 북셀프 이상의 표현력과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저역도 상당히 충실한 편이고 고역의 개방성도 상당히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 스피커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이즈가 가장 사랑받는 사이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식 팩 12인치가 주는 넉넉함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게 여유로워진 표현이 표현이 여유롭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넓은 스테이징을 좀 보여주고요 의외로 포커싱도 좀 뛰어난 편입니다 네 간단하게 스팬더 클래식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언박싱을 하고 세팅하기 전까지 잠깐 전 모델을 짧게나마 들어보았는데 따뜻하고 풍성함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리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번개처럼 달려드는 그래서 막 촘촘하게 박히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밑에서부터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은 아주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니터적인 성향이랄까요 선명함과 명료함은 또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모니터 스피커라는 본질은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은 두 영역을 좀 중간에서 잘 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세부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스피커임은 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각각 세부 모델에 대한 리뷰, 제품 리뷰나 시연 영상 등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차츰차츰 할 거고요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청음 가능하십니다 스팬더 클래식 시리즈에 대한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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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